군이 위천인데요. 이거 두 분이 잡은 거예요. 한 분은 하루, 한 분은 이틀. 마리수 되게 많죠. 한 번 더 찍어봐요. 오, 많아요. 여기 42도 한 마리 잡아주셨네. 어디서 나왔냐면요. 군이 읍래권이죠. 마리수, 오, 월이 잘 안 보여요. 거의 8, 9층급에다. 준척에다가 42 한 마리. 8월 14일입니다. 이거, 이거, 이거. 이렇게 하고 어차피 부어가지고. 아, 낼 거잖아. 네, 이틀 장박하고 갑니다. 네, 맛있게 매운탕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. 오, 덩어리 한 마리 보기 좋아요. 수고했습니다. 8월 14일입니다.